키나 아버지 전홍준 대표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무릎 꿇었다. 내 딸 살려주세요. 전홍준 대표의 충격적인 반응은? 비록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떠났지만 어트랙트는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의 복귀를 원했지만 멤버들은 연달아 거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멤버들은 즉시 항구 뜻을 밝히며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멤버 4명은 소송 시작과 동시에 모든 활동이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반면 어트랙트는 연이어 수백억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새로운 걸그룹 론칭을 준비 중입니다. 방금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쯤 전홍준 의원의 아파트 앞에 낯선 남자가 무릎을 꿇고 찾아왔습니다. 남성은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전홍준 대표님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문을 열었고 놀랍게도 가정부가 남자의 얼굴에 물 한 잔을 던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웃들은 이 남자가 키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키나의 아버지는 전홍준 대표에게 키나에게 회사 복귀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키나는 5050에서 유일하게 어필하지 않은 멤버였습니다. 키나와 다른 멤버들에게 항소를 강요했고 이로 인해 어트랙트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아란이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이번 소송에 항류하기 위해 강남법률사무소 최고의 변호사를 초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5050는 언론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는 팬들을 매우 걱정하게 만듭니다. 현재 해당 정보 확인을 위해 어트랙트에 연락 중입니다. 최신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